혜수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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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진짜 진철이가 고민있다고 그래가지고 오랜만에 만난거야 니가 지금 진철이 고민 들어줄 때야? 그리고 그걸 꼭 이태원 라운지바에서 들어야 돼? 아니 걔가 그렇게 고개가 속 깊은 얘기 틀어놓기 좋다는데 그럼 남들 어떡하라고 너 또 개화기 뿔테안경끼고 조말론 뿌리고 여자들 앞에서 여기도 금융맨 코스프레 했지? 지박인 열쇠고리 올려놓고 아 진짜 아니야 왜그래 루나 보호자가 어떤 분이세요? 아 저요 네 그 수술하기 전에 몇가지 좀 여쭤볼게요 루나가 이게 첫 발정인가요? 첫 발정이요? 두번째입니다 두번째시고 중성화 수술 과정에 대해서는 알고 오셨나요? 알고 왔나 우리가 지금 모르고 왔습니다 네 그럼 간략하게 설명드릴게요 중성화 수술은 통제 없는 번식과 원치 않은 임신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시행되는 그런 수술이고요 수컷은 성호르몬을 생성하는 고안을 제거하고 암컷은 난소를 적출하고 자궁을 드러내기만 하면 되는 그런 간단한 수술이세요 수술은 수술과 수술을 감사합니다.